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그 위원장님이 신당 만드는데 뭐 굳이 개입은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나는 신당 만들었는데 개입 안 해요. 이준석 대표가 비명계까지 다 같이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비명계하고 같이 해야지 뭐가 되나 되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안 해야 돼. 오늘 이른바 3자 오찬회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점심 시간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만나볼게요. 장해찬 최고위원님. 그동안 이준석 전 대표가 당내 대구 경북 지역 현역 의원들을 살찐 고양이에 비유했었는데 비만 고양이들은 밥만 주면 되는 객체였고. 오늘 만나봤던 금태섭 전 의원은 여의도 모사꾼도 고양이 이런 사람도 아니다. 뭔가 만나면 대화가 잘 통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일단 가능성은 열어둬야 이 신당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 저는 결국에는 이준석 전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이 함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너무 없을 정도로 넘어오기 힘들 정도로 넓은 젠더 정책에 대한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 하면 안티페미니즘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고 반면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의 홍보 카드를 보면요. 남성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 카드에는 여성과 동물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극단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3당이 되기 위해서 젠더 정책 같은 중요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대충 서로 다른 의견 퉁치고 가자. 그건 정당이 아니죠. 정당이라는 건 이념과 정강 정책을 공유하는 결사체인데 결국에는 함께하지 못할 것이고 두 분 다 서로 각자가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잘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쪽의 생각을 양보하고 수긍하는 게 매우 힘들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끝내 함께하지 못한다면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금태섭 전 의원과 훨씬 더 가깝고 각별한 사이로 알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또 쓴소리를 할 수도 있다. 지금이야 비명계든 누구든 많이 붙을 것처럼 해야 언론에 관심이 주어지니까 열린 스탠스를 취하는 것일 뿐 결국에는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은 이준석 개인에게 의존한 신당 정도로 국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젠더 정책이 다른 건 저도 잘 알지만 너무 시작부터 재뿌리진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일단 두 사람 오늘 점심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주선으로 함께했고 고양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만 바라보는 본인 생각에 이준석 전 대표가 살찐 고양이도 아니고 너무 머리만 쓰는 모사꾼도 아니다. 함께할 용의가 있다는 이런 표현도 쓴 것 같아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주선을 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생각도 좀 중요한데 허심탄하게 얘기했다는 금태섭 전 의원 새로운 선택 금 대표 얘기 정치개혁 주제를 처음으로 대화를 했다. 여기에 보면 두 사람이 지향하는 바가 같기 때문에 함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오늘 만나면 좀 긍정적인 평가를 좀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금태섭 전 의원을 지금까지 같이 도와줬다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또 긍정인 위원장이기 때문에 또 그 교착점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는 또 다르게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정치적인 멘토로 항상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금태섭 전 의원과의 이준석 당대표 전 대표와의 어떤 만남은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보여요. 그런데 저는 뭐 이준석 대표에게 금태섭 의원이 플러스 몇이 될지 아니면 플러스 0이 될지 저는 뭐 여기를 가늠할 수 없다고 봅니다. 상당히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지지하는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도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의 합류라든지 아니면 금태섭 전 의원이 신당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하는 바도 굉장히 크거든요. 방금 장희찬 총교과서 얘기를 해 주셨다시피 어떤 젠더 갈등이나 젠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합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10중에서 하나, 두 개만 맞더라도 같이 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지금 대폭 열어두고 있다는 상황에서라면 금태섭 의원도 같이 할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저도 이준석 대표와 금태섭 의원이 같이 한다는 부분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이준석 플러스 금태섭이 저는 2이나 3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10초만 말씀드리면 다른 게 다 달라도 하나만 똑같으면 된다. 그 똑같은 게 반륜이잖아요. 반륜 신당할 거면 조국 전 장관이랑도 같이 합당해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부터 제가 너무 진작부터 재만 뿌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취지는 알겠고 그 얘기도 좀 논평도 저 추가로 장해찬 최고 얘기도 들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일단 어쨌든 두 분 얘기 중에 팩트 위주로 좀 확인을 하면 젠더 문제가 금태섭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다르다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과거 선거 전략 중에 20대 남성들 중심의 정책을 폈다면 금태섭 전 의원이 과거에 퀴어 축제에도 점석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다르다고 두 분이 논평을 하신 것 같고 그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오늘 한 1시간 넘게 비공개로 점심취소를 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는 두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더 동조해서 귀합을 해야 된다. 대구 출마 여부에 개입 안 한다. 비명계는 공천이 보장되면 야당이 있을 거기 때문에 신당에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전반적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구상을 좀 봤을 때 장윤주 변호사님. 이 신당이 만들어지면 신당의 이념적 지향성이 대략 중도보수, 그러니까 비명가까지 끌어낸 것보다는 중도보수 쪽이 좀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계속해서 스펙트럼을 넓히겠다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당 창당을 앞두고 또는 신당 창당을 예정한다고 한다면 새를 불리고 또 몸집을 키워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이 접촉을 하거나 또 합류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당이라는 것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념적인 어떤 정치적인 신념도 또 공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냥 신당 창당을 위해서 또는 내년 총선의 정치적인 셈법만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모이는 것을 국민들이 보실 때 과연 제대로 된 정당이라 평가할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가 들고요. 앞서서도 계속 두 분 말씀 주셨지만 이준석 전 대표와 금태석 전 의원이 과연 두 분이 연대를 할 수 있을지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사실 비명계 의원들이 접촉해서 함께할 가능성은 저는 지금으로서는 가능성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비명계와 관련해서 약간 지금 언론계에서 보는 입장과 당사자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비명계 당사자들하고. 그러니까 저도 당사자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지금 비명계,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는 비명계는 이준석과 함께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현우 의원도 언론 인터뷰를 했지만 자체적인 어떤 공동 행동체를 만들 것이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어떤 민주당 안에서 아니면 민주당 밖에 나간 것까지는 아직 좀 섣부른 판단인 것 같고 민주당 안에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공동 행동을 할 것이다라는 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신당과의 어떤 접점 문제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논의될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상대당이 보셨을 때 민주당 소속의 설주환 변호사와 장윤주 변호사가 이준석 신당을 바라보는 점수 매기는 게 조금 온도차는 있어요. 보셨을 때. 설주환 변호사는 그래도 좀 앞으로 좀 흐름을 봐야 된다고 했고. 알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일단 이준석 전 대표의 멘토로서 두 사람이 좀 합리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나서 함께 할 거라고 본다는 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오늘 얘기했고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영남을 기반으로 한 신당에 본인이 직접 대구 지역구에 출마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오늘 이준석 전 대표는 대구가 신당에게는 가장 어려운 지역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신당이 생기면 제일 어려운 역할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건 지역구 출마하고 지역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곳. 신당에게는 대구가 제일 어려운 곳일 거거든요. 역설적으로. 신당에게는 엄지. 가장 어려운 것이 대구니까 대구에 나갈 거다. 오늘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재차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데 왜 나갑니까? 쉬운데 나가서 국회의원 뺏지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목적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왜 대구를 이야기하는지 납득이 안 됐는데요. 왜냐하면 명분도 없잖아요. 예컨대 노원이나 그런 데 아니면 수도권이나 그러면 명분이라도 조금 더 있을 것 같고. 실리도 없잖아요. 어려운 데 가서 낙선하는 게 무슨 실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12월 27일이라고 한 날짜를 듣고 혹시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이준석 씨가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을 기대했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감이 남아있다고 가정을 하면 나도 지금 대통령한테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를 지원해 주면 다른 데도 아니고 대구에서는 어느 정도 승산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기대한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데 이미 그런 기대는 무망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차례 회동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은 이준석 씨가 대구에서 진짜 출마한다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진짜로 대구에서 출마할 것인지 자체가 의심스럽고요. 이제 내년 돼가지고 진짜로 나온지 안 나온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런데 왜 의심하시는 거예요? 일단 대구 나간다고 어느 정도 공언을 한 상태인데. 가능성이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 더군다나 당선과 낙선도 중요하지만 득표율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대구에서 출마해서 한 30% 얻은 적이 있고요.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낙선했을 때도 40%를 얻었었는데. 질 때 지더라도 잘 져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만약에 이준석 씨가 내년에 출마했는데 대구에서 어디에서 나오든지 간에 10%도 못 미치는 득표율을 갖다 얻었다. 그러면 그 본인의 정치 생명이 굉장히 위태로워질 것이 아닌가. 여론조사 돌려보면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어제 저희가 잠시 만나봤던 그래픽을 다시 소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 지역구 총 12권 가운데 대표적인. 왜냐하면 언론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제일 어려운 곳 혹은 반개혁적 인물과 붙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에서 자천타천으로 나왔던 게 바로 수성갑 주호영 의원 지역구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주호영 의원 지역구 수성갑은 또 아니라고 하는 이준석 전 대표의 에둘러서 표현이 있기 때문에. 윤지혁, 추경호, 양금, 이인선. 대구에 있는 지역구들 주요 인물들을 제가 모아봤는데요. 설주현 변호사님. 이준석 전 대표의 생각을 좀 속내보면 어쨌든 보수의 텃밭인 대구부터 흔들어야 신당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왜 그러냐고 보수의 어찌 보면 가장 성지인 곳이거든요. 본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게임이나 이런 표현을 게임에 대한 어떤 이런 걸 같이 풀어서 많이 설명을 하는데. 본진 탈환, 본진 터리를 해야지만 어찌 보면 신당의 정체성을 가져가면서도 확장 가능성도 더 넓어진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한다. 수도권에서는 보수의 세가 센다 아니면 민주주의 진보의 세가 센다 이런 부분을 규정 짓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가 예를 들어서 대구를 근거지로 해서 한다면 어떤 보수 신당, 개혁적 보수의 신당이라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에서 출마할 것인가. 그런데 여기 나오신 분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까 오후에 기사를 보면 이준석 대표가 영산에서 내리꽂히는 곳에 자기가 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표에서 봤듯이 현역 의원이 아닌 어찌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상에서 낙하산 꽂히듯이 내려오는 곳에 자기가 일부러 뛰어들어서 승부를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대구 출마를 확정 짓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신당, 창당 한다는 것도 아직 저는 50 몇 프로밖에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가능성은, 잔류의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론 모래를 저는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가 대통령과 상당히 거리를 두고 있고 비판 수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실에 관련 인물들이 여기 대구, 특히 대구경부 혹은 대구의 공천을 받아서 전략 공천을 받아서 나오면 거기에 상대를 보고 붙을 수 있다. 가능성을 보고 이게 말씀하시는 거죠?